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ㄷㄷ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네이터점을 점령했군 어쩜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자기가 앞서고 있어 자기가 앞서고 있어 함께 싸우는 화렙기만 해도 오래도록 함께 가지 아예 ㄷㄷ 전설이 늘어나는군 그리고 낙지에 히힛 이 과점을 점령했군 파워플레이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일심동체 정신이군 맘에 들어 내가 보면서도 믿을 수 없군 잘 지내주고 사항은 없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심 동체 정신이군 마음에 드는 2파점을 점령했군 파워플레이 그대로 밀어붙여 파워플레이 파워플레이